슈퍼스탄 승부 조긴들 다시 바라보면서 3차 대회 발휘를 해보겠습니다 자 사진 촬영 마치고 제가 방탄소년단을 직접 만나보겠습니다 자 우리 팬분들 만나셨으니까 먼저 인사부터 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둘 셋 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진 더 찍을게요 시간을 좀 더 드릴까요? 사진 더 찍을 수 있게 팬분들이 이런 기회에다 희철하니까 AA에 참석하신 소감을 좀 듣고 싶습니다 저희가 첫 회 AA에 참석하고 즐거웠지만 굉장히 새로운 마음으로 왔으니까 굉장히 즐겁게 많은 분들이 참석하신 걸로 알고 있거든요 너무 기대되고 저희는 공연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혹시 이제 연말도 다가오고 있고 또 크리스마스도 다가오고 있으니까 혹시 방탄소년단이 팬들에게 주고 싶은 선물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? 일단 날씨가 매우 춥기 때문에 왜? 서서한 핫팩? 핫팩 핫팩 핫팩이 되시고요 핫팩이 하면 좀 소원해 네 또 날씨가 춥지 않습니까? 저희 무대로 뜨겁게 달궈도록 하겠습니다 모델랭 선물을 주신다고 합니다 정말 반갑습니다 엄청난 기억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전세계에서 지금 보고 계십니다 명발 잘 보이시다고 마지막 인사의 한마디 부탁드립니다 제가 어쨌든 오늘 오랜만에 이렇게 C32회에 참여하게 됐는데 오늘도 좋은 곳에서 보여드리고 갈 테니까 되게 많이 해주시고요 항상 응원해주시는 우리 아미 여러분 정말 너무 건강하고 감사하고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 이 무명을 방탄소년단의 인사로 마치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방탄소년단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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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세계 최장진을 재패하고 있습니다 방탄소년단 유연에서도 영향력을 주목할만한 유리아 빅노버 슈퍼수감입니다 고맙습니다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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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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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